88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세계 3위 값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세계의 파워리더 25인 중 2위, 오바마의 현인, 월가의 양심, 황금손,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코카콜라, 질레트, 디즈니, 코스트코 등 미국 유수기업의 최대 주주로 세계 최대의 투자가이며 40여 년 동안 연평균 22% 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온 마이더스의 소인입니다. 지난 1965년 버크셔 해설웨이 경영권을 맡은 이후부터 무려 4천배나 성장시킨 놀라운 기록의 보유자입니다. 살아있는 투자의 신이며 이런 찬사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버핏은 매우 소박한 생활을 합니다. 햄버거와 콜라를 즐기고 20달러짜리 스테이크를 즐겨 먹으며 40여 년 전 3만 달러를 주고 산 오래된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며 중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다닙니다. 1,060억 달러의 재산을 보유한 세계 2위의 값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비즈니스 리더, 디지털 제국의 제왕, 컴퓨터 천재, 벤처의 신화, IT 영능의 기숙,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빌게이츠입니다. 빌게이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굉장한 열정의 소유자이며 탁월한 사업가입니다. 컴퓨터 없는 사무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컴퓨터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빌게이츠입니다. 전세계 컴퓨터의 90%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MS의 역사는 컴퓨터 산업의 세계와 동일합니다. 게이츠가 내뱉는 미래는 얼마 안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게이츠는 세계 최대의 자성가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빌게이츠와 워렌버펫 성공을 말하다입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의 값구 빌게이츠와 워렌버펫이 시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워싱턴 대학 대학원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을 엮어놓은 책입니다. 두 명의 성공한 사업가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책의 목차를 잠시 살펴보면 처음에는 워렌버펫과 빌게이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습관의 힘, 성공의 정의, 기술의 진보와 효과, IT의 미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10년 후의 미래 등 여러 분야에 관해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최 측에서 워렌버펫과 빌게이츠에게 오늘날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을 설명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워렌버펫이 정말 중요한 것은 IQ가 아니라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IQ나 재능 같은 것이 자동차의 마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의 효율은 마력이 아니라 합리성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40마력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실제 출력은 100마력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현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적인 습관이나 성격, 기질 때문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행동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중에 앞으로 워렌버펫과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자신이 선택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이 그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워렌버펫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칭찬하고 싶은지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목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같은 방식으로 적어보라고 합니다. 두 목록을 찬찬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칭찬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란 여러분도 약간 연습만 하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예 여러분이 몸에 뵌 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습관의 족쇄란 너무도 가벼워서 느낌조차 없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져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 내고 만다고 합니다. 습관의 뇌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당장 좋은 습관을 택해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면 여러분은 머자나 그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칭찬하고 싶은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을 눈여겨보았다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습관이나 행동 중에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역시 눈여겨보았다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자신이 칭찬하고 싶은 사람의 습관을 적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걸로 습득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습관이 인생을 좌우한다. 여기에 대해서 빌게이츠는 처음에 자신들이 성공한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료들과 좋은 비전과 함께 좋은 습관을 형성해온 덕에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비전이 목표가 바로 모든 가정과 모든 책상 위에 컴퓨터를 일하는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미래를 바꾼다. 이런 것으로 처음 오프닝을 열었고요. 그 다음의 내용은 두 분이 개인적으로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버핏은 행복이라면 분명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표본이거든요. 전 1년 내내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뿐 계속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과는 관계할 필요조차 없지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터에 나가 열심히 일하다가 가끔씩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이것이 제가 행복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게 성공이고 손에 넣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이거라기보다는 직장을 구하려거든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일하든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 10년만 버텨야지 하다보면 이력이 나겠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들으면서 뜨끔한 사람 되게 많았을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껴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일침을 날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발상은 늙었을 때를 대비해 섹스를 절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죠.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운이 좋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택하라 그러면 성공은 자연히 따라온다. 이게 정말 부러운 일이죠. 보통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한다. 자기의 영감이 이끄는 길로 따라서 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이렇게 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단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 뒤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은 진짜 일침을 남기는 거죠. 현재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즐겁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빌게이츠는 매일 하는 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빌게이츠에게는 현명한 사람들과 늘 함께 일하는 것, 직면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 이게 큰 두 가지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빌게이츠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일을 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분이 생각하는 혁신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게이츠는 기술 산업은 현재의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동향을 놓치지 않도록 긴장하고 새로운 소식을 계속 접해야 되고 여기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기술 산업에서는 항상 위기가 오기 때문에 위기가 3, 4년 걸로 한 번씩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때 정확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 혁신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인생의 역할 모델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게이츠는 훌륭한 부모님을 두었는데 부모님은 비즈니스나 법률, 정치, 자선활동 등 밖에서 경험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덕분에 독성왕으로 자라서 관심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결국 책을 많이 읽어서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벽핏은 역할 모델이란 표현보다 영웅이라는 호칭이 어울릴 것 같은데 벽핏도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둘째는 자신의 아내가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콜럼비아 대학의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영웅들을 만난 건 자기가 행운이었다고 합니다. 영웅은 살아가는 힘을 제공한다. 기술 진보와 효과, 기술이 비즈니스 효율을 향상시켰다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벽핏은 기술이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인 건 분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무력화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기 무력화라는 현상은 처음 기술력을 도입한 기업은 처음에 우위를 점하다가 이 기술이 보편화되었을 때 경쟁적 우위가 사라진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게이츠는 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때보다는 활용할 때 일시적이나마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건 기술의 도움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10년 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술과 금융 모두에서 세상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즈니스의 다국화를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핏은 직접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지 않지만 버핏이 투자하는 가장 비중이 큰 두 곳, 코카콜라와 진레트가 있는데 코카콜라는 이익의 80%를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진레트 또한 이익의 3분의 2가 해외 시장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다국화는 필연적인 과정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두드러진 점 중에 하나가 다국적 비즈니스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윈도우를 썼으니까요. 대부분의 가정과 사무실, 책상 위에는 PC가 한 대씩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죠. 그동안 이룬 성과를 사회로 다시 환환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버핏은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의 99%를 사회로 되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제가 평생 동안 누려온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빌이 말처럼 제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맹수의 정신거리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핏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저를 둘러싼 거대한 사회 덕분이며 그 속에서 그 속의 한 부분에 제가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나를 있게 해준 사회의 재산의 99%를 환환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이츠는 우리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능력주의를 신봉한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생산성 차원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원은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자원을 이용하여 속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다시 사회로 환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기 위해 후계자를 지정할 신성한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하고요. 신성한 태안은 없고 모두가 평등하며 능력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IT 기업의 미래, 정보와 시대의 혁명에 관련하여 이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게이츠는 전 세계가 IT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소득 수준이 판가름 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엔지니어나 미국의 엔지니어나 동일한 공개 시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IT의 혜택은 모두의 것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누구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혜자는 선진국이지만 개발도상국 국민들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 이 모든 수혜를 입는 행운을 누릴 것입니다. 전 세계가 IT 혜택을 누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현재 시대는 정말 전 세계가 IT 혜택을 누리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인력들과 경쟁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정확히 미래를 내다본 거죠. 버핏도 기술의 위력을 실감했고 전 세계를 완전히 게다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워렌 버펫은 10년이나 15년, 20년 후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사실 획기적인 변화란 워렌 버펫에게는 반가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있어라도 껌 씹는 방식, 코카콜라에 대한 선호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는 비즈니스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빌게이츠는 창업할 때 그저 자신이 흥미로운 일에 사로잡혀 있었고 중요한 건 자신이 그 분야에 꼭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빌게이츠는 고용한 친구들에게 적정한 보수를 줄 수 없기가 두려워가지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예측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려면 위기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곧바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들어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배우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하고 여러 문제가 일어날 것이지만 이 문제들을 오히려 즐기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창업했다면 역경을 즐겨라.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버핏은 투자 비즈니스가 가진 장점 중의 하나는 많은 게 필요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늘 상황을 주시해야 하고 기회가 찾아오면 사정없이 붙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한번 휘둘러야 한다고 합니다. 책을 뒤적거리며 분산 투자 이론이나 찾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웬만큼 아는 분야이고 능력도 갖추었다면 그리고 임금이나 사람들도 마음에 든다면 입에 물고 있던 손가락을 빼내서 서슴없이 담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를 잡으면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크셔에서 회의를 인수한 것이 최악의 투자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격이 싸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게 실수였다고 하고요. 매각 가격이 유동자산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없는 것을 산 거죠. 버크셔에서 회의를 산 것이 가장 큰 실수이다. 게이츠는 여러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게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폴 앨런을 창업 파트너로 선택한 것이나 친구인 스티브 벌머를 고용한 것이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우리와는 약간 다른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 독선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빌게이츠가 내린 최선의 결정은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버핏은 아이를 바꾸고 싶다고 하는데,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다고 하고요. 웬만한 일에 걱정하는 법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를 행운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손을 원하는 대로 놀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운하임을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 좋게 좋은 부모님도 만났고, 이 정도만 해도 큰 행운인데 굳이 과거까지 돌이키며 더 좋게 바꾸겠다고 아웅다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다. 평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워렘버핏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게이츠, 여러분에게 주어진 최고의 자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지난 한 해를 꼼꼼히 되돌아보며 사색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고의 자원은 바로 시간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버핏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 경험한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은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합니다. 워렘버핏을 이곳으로 데리고 온 지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무슨 일이든 계속 할 수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만 있다면, 워렘버핏은 또 한 번의 흥미로운 게임을 즐기고 싶다고 합니다. 워렘버핏은 자신의 지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것 같아요. 돈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소중한 건 지식이다. 빌 게이츠는 유능한 인력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재산이다. 10년 후 미래. 두 분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웅동력은 두 분이 남다른 열정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물러난 후에는 두 회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버핏은 당신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저는 죽은 후 한 5년 정도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버핏은 말이 재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미 이사들에게 오이자 보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자 보드가 뭔가 찾아봤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과 접속할 수 있는 점술판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건 농담인 것 같고요. 절 대신에 회사 일을 처리할 유능한 인력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두 통의 편지를 써놨다고 해요. 제가 사라졌을 때를 대비하여 회사의 운명 방법을 담은 편지는 이미 발송된 상태이고, 또 한 통의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위한 계획과 일처리 요령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두었고, 그 편지 맨 아래 이렇게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시오. 워렌 버핏은 정말 위트가 있으면서도 검소하고, 자신의 순간순간의 삶을 즐기는 사람 같아서, 정말 워렌 버핏이 존경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죽은 후에도 버크셔와 함께할 것이다. 게이츠는 앞으로 10년 동안 그 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재단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트렌드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그런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핸드폰 시장이 발전했잖아요.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IT의 트렌드가 핸드폰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적응을 못했다고 해요.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업종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로 변경하면서, 다시 실적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게이츠는 현역에서 물러난 상태라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 비즈니스 스쿨에서 대학생들과 얘기를 나눈 것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부자인 두 명의 대담을 책으로 엮었기 때문에, 읽으면서 상당히 재미있었고, 기대도 많은 책이었고요. 확실히 워렌 버펫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는 데서 삶의 연륜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교훈이 되는 말이 많은 것 같고요. 빌게이츠는 확실히 이공계 계통의 사람처럼 상당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대담을 책으로나마 접하게 돼서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았고요.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에 내용이 또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니까 널리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